안녕하세요. 안양예고 무용부장 이고은입니다. 이렇게 프로발레협회 제4회 무용경연대회 심사위원을 맡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저희 발레가 전체 무용계에서 어느 파트보다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발레계의 어떤 어른들의 움직임 그리고 활동 그리고 이런 행사들이 그 주축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열심히 후배 양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많은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아름답게 충실히 열심히 따라와주는 많은 아주 파릇파릇한 후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. 모든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좀 더 화이팅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너무나 많은 발레하는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들의 노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선생님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화이팅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